완두항 해변공원 1원에서 해양치유를 수재로 한 수산물 축제와 정원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축제를 표방하는 현장을 신광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두항 해변공원에 드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정원과 이어지는 부두는 또 다른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부두 앞 바다에 만들어진 낚시터는 전통 대나무 낚시터가 펼쳐졌습니다. 드리우자마자 낚여오는 고기잡이에 낚시객도 보는 이도 즐겁습니다.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을 주제로 장보고 수산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해양치유버스킨과 전복 따기 대회, 어린이 직업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수산물 축제장에서 이어지는 해변공원은 전남 정원 페스티벌 현장. 완도 캐슬과 빌리지센터, 웨딩로드 등 작은 집과 같은 정원 33곳이 관람객을 맡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렇게까지 잘 돼 있는지 몰랐어요. 와서 장보고는 저쪽에 식당도 그렇고. 수산물 축제와 정원 페스티벌이 한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은 완도군이 처음으로 해양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현장이 될 전망입니다. 치유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완도에 오셔서 정말 일상 속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거리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축제는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해 4일간 이어질 예정. 항구를 공원으로 만든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